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출제율이 너무너무 높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격문제, 부사절 구조문제, 모두 초빈출 문제의 용이기 때문에 700 돌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꼭 지난 영상을 반복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문제의 패턴이 명확해서 척 보면 답을 탁 말할 수 있는 3초컷 문제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척 보면 정답, 탁 3초면 충분하다. Please do it, 동사원형.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3초컷 문제의 패턴은 명령 문제입니다. 먼저 유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동사의 형태의 변화들로 동사 관련 문법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밑줄 외에 동사가 없으면 밑줄은 동사 자리가 되어야 하고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면 이 문장은 명령문에 해당합니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A, do가 정답이 됩니다. 토익에서 출제되는 명령문 문제들은 나름의 패턴을 보입니다. 보통 앞에 when 주어 동사 또는 if 주어 동사 또는 to do가 오고 그 뒤에 명령문이 오니다. when 주어 동사 할 때에는 do 하세요. if 주어 동사 하면 do 하세요. to do 하시려면 do 하세요. 어때요? 이들의 조합이 상당히 익숙한 느낌이죠? 여기에 특정 부사가 또한 set로 함께 쓰이는데요. 그 부사는 please, just, simply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수많은 부사들 중에 왜 이 세 개의 부사를 콕 집어서 말해주냐고요? 그건 당연히 오랜 시간 토익 문제가 보여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채침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셋을 이어서 when 주어 동사 할 때 please do 하세요. 처럼 자꾸 이어서 읽어주세요. if 주어 동사 하면 just do 하세요. to do 하시려면 simply do 하세요. 어때요? 느낌이 잡으죠? 그럼 실전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to get the sky view restaurant, be the elevator at the north end of the lobby. 자, 보기를 보시면 use, used, used, using 동사 문법 문제임을 알 수 있고요. 문장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쪽의 to do의 수식어 덩어리를 지나서 밑줄, 그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는 문장 전체를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밑줄 외에 뒤로 쓱 살펴보시고 동사가 없네. 그럼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니까 밑줄은 동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밑줄이 동사 자리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밑줄 외에 동사가 없으면 밑줄이 동사 자리다. 가 됩니다. 밑줄이 동사 자리고 그 앞으로 주어는 없으니 아하! 명령문이구나. 하고 반응하시고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됩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be a member of our Korea Entertainment Magazine simply be at the homepage. 앞에 if 부사절을 지나서 부사 simply 뒤로 밑줄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역시 문장 구조 분석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밑줄 뒤로는 전치사고 음 어라? 동사가 없네.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니까 아, 그럼 밑줄이 동사 자리구나. 밑줄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럼 명령문이지. 그럼 정답은 A.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심지어 밑줄 앞에 부사 simply까지 있네요. simply가 왜요? 그렇죠. simply? 명령문을 좋아하는 그 simply? 아, 맞네. 결국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살펴서 밑줄에 동사가 없으니 밑줄이 동사 자리 앞에 주어가 없으니 명령문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문장 앞에 if 절이 있고 부사 simply do의 밑줄이네. 가만, 혹시 이거 if 주어동사 simply do의 명령문 구조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동시에 살피시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이런 느낌으로 명령문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If you no longer want to be a member of global gym 밑줄 visit our website at www.blablabla 보기를 보시면 justly, regularly, evenly, simply 그냥 부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얼핏 그냥 부사 어비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어비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패턴 문제가 됩니다. 밑줄 주변을 다시 보시면 앞에는 if 부사절 수식어 덩어리고요. 밑줄 뒤로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아, 명령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문? 명령문 앞에 부사 선택이라? 아, 명령문과 친한 부사가 있었지? 그리고 보기를 다시 보시면 simply가 흐흐흐 하고 웃고 있죠.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네가 날 안 보더라 이러면서요. 그래서 부사 simply와 명령문의 조합을 잘 알고 있다면 쉽게 simply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어비 문제처럼 보이지만 패턴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비 문제라도 3초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척 보면 정답. 탁! 3초면 충분하다. 가정법 시제 문제는 보너스. 출제 유형부터 보시면 밑줄은 동사 자리이고요. 보기에는 수태가 동일한 시제 문제로 세팅이 됩니다. 시제는 문장 내에서 시간적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 또는 부사국 또는 부사절에서 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if에 주목하시면 3초만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if는 어디에 쓰나요? 네 맞습니다. 부사절 그것도 조건문 또는 가정법에 씁니다. 아 물론 명사절에도 쓰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웨더를 대신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명사절에서 if는 주어 자리에 쓰지 않기 때문에 문두에 if가 나오는 경우에는 명사절이 아닌 부사절로 보셔야 합니다. 그 부사절에서도 두 가지 조건문 또는 가정법에 쓰는데 이 두 가지 쓰인 모두 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의 경우는 약속된 시제를 써서 가정법인 것을 보이기 때문에 시제 호응이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if 시제의 호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if가 조건문으로 쓰는 경우에는 if절에는 the 또는 does의 현지 시제가 오고 주절에는 will, can, may의 가능성을 얘기해주는 조동사가 호응하게 됩니다. if you have any problem, please call me.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our product, you can return it within 10 days. if가 가정법을 이끄는 경우는 if절의 e가 가정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약속된 시제를 쓰게 되는데요. 현재를 가정할 때는 did나 were의 과거 시제를 쓰고요. 과거를 가정할 때는 had done의 대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를 가정하는 경우는 should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특정 시제가 특정 시점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절도 약속된 시제가 호응하게 됩니다. if, did, were, 뒤에는 would, 두가 if, had, done, 뒤에는 would, have, done이 if, should, do, 뒤에는 will, can, may가 서로 호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f I hadn't known that I wouldn't have done like this if, had, known, 뒤에는 would, have, done이 세트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또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 you can cause 여기서도 should, do와 can, call이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현은 앞서 조건문에서 소개한 if you have any problem, you can cause하고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if you have any problem은 문제가 만약 있으면 전화해 정도의 의미라면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 라는 의미로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절은 동일한 will, can, may의 시제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if절이 이끄는 문장은 조건문이건 가정법이건 특정 시제의 조합이 있어요. 따라서 문제의 if가 보이고 만약 시제 문제라면 여러분은 이 조합의 호응에 주목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해석도 없이 바로 3초만의 정답을 콕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전 문제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if a customer be to speak to a manager, the representative must transfer the call to a supervisor. a customer 주어가 있구요. 밑줄 뒤로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밑줄은 동사자리에 해당됩니다. 보기를 슥 보니까 wish, will wish, was wishing, wishes 시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앞에 if가 있었지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제 문제인데 문장에 if가 있으면 그렇죠. if 시제 짝짓기 문제로 3척허 문제가 되거든요. if만 보고 시제를 바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주절과의 호응이 중요하죠. 주절을 보니까 시제가 must do 입니다. must? 이건 가정법 시제가 아닌데요. 가정법은 주절에 would do, would have done이 오잖아요. 아, 물론 if, should, do면 주절에 must가 올 수도 있지만 보기에 should가 없으니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그렇죠. 단순 조건문입니다. 단순 조건문은 if 주어가 do, does 하면 주어는 do, can, may, will, do 하세요의 시제 호응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밑줄에는 the wishes가 들어가야 합니다. if절 내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조건문 또는 가정법의 시제 호응으로 공략한다. 이게 바로 3척허 문제, if 관련 3척허 문제의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죠. If personal income taxes is mature, the national income would have improved much more quickly. 문장이 if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if로 시작한다? 혹시 이거 시제 문제인가? 하고 의심해보시고 보기를 쓱 보니 어허, 시제 문제로군. 이런 게 바로 분석력이죠. 그럼 if의 시제는 공식 문제에 해당되니까 해석 없이 시제 조합에만 포커스를 두세요. 주절의 시제가 would have done이군요. 그럼 if, had done, would have done의 조합이기 때문에 정답은 had been reduced가 됩니다. 약간 변형된 문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had DJ Media not given the young author a contract, another entertainment company be so. 문장의 시작이 head입니다. 헤드? 조동사 헤드? 이게 왜 먼저 나오지? 잠시 이런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까 가정법 시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if를 생략하고 가정법의 핵심이 되는 동사 부분을 문두로 보내서 가정법 자체를 강조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정법 도치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치가 되어도 시제의 호응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즉, 앞에 헤드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결국 주절은 would have done, 시제의 호응은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경우에도 헤드로 시작하는 가정법 도치이고 가정법에서 head done은 주절의 would have done하고 짝을 이루니까 그럼 정답은 d would have done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도치가 되었어도 별로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도치가 되나 안 되나 역시 가정법 문제는 3초면 딱 정답이 나오는 시제 패턴 문제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가정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분들 이제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토익에서 가정법은 시제의 공식에 딱 들어맞는 3초컷 문제라는 거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오늘 영상에서는 문제의 패턴이 명확해서 첫 보면 답을 탁 찾을 수 있는 3초컷 문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한 3초컷 문제의 패턴은 명령문 문제였죠. 토익에서 출제되는 명령문 문제들은 나름의 패턴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when 주어동사, if 주어동사 또는 to do가 오고 그 뒤에 명령문이 옵니다. 여기에 please, just, simply, and the same 부사가 set으로 쓰이게 되죠. 이 세 부분을 이어서 when 주어동사 할 때는 please do 하세요. if 주어동사 하면 just do 하세요. to do 하시려면 simply do 하세요. 처럼 자꾸 덩어리로 읽어주세요. 그 흐름을 익혀두시면 밑줄 앞에 please만 있어도 아, 이거 명령문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 분석의 시간을 3초 내외로 확 줄여줄 겁니다. 심지어 부사 4개가 있는 부사 어비 문제에서도 밑줄 뒤에 동사 원형이 있고 보기에 just나 simply가 있으면 아하, 이거 명령문의 3초권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또 다른 3초권 문제는 가정법 시제 문제였죠. 시제는 문장 내에서 시간적 정보를 담고 있는 부사, 부사고 부사절에서 단서를 확보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문장 전체를 해석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 시제 문제는 3초 만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if에 주목하세요. if는 부사절, 그것도 조꼬문이나 가정법에 쓰이는데 이 두 수인 모두 시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if가 조꼬문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if절에 do, does, 현재 시제가 오고 추절에는 will, can, may의 가능성을 말하는 조동사가 옵니다. if가 가정법을 이끄는 경우는 현재를 가정할 때는 if, did, were, 뒤에 would, 두가 과거를 가정할 때는 if, had, done, 뒤에 would, have, done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를 가정할 때는 if, should, do, 뒤에 will, can, may가 서로 호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if절에 이끄는 문장은 조꼬문이건 가정법이건 특정 시제의 조합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의 if가 보이고 만약 시제 문제라면 여러분은 이 조합, 그 호응, 시제적 호응에만 주목하셔서 문제를 3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토익에서 가정법은 시제 공식에 딱 들어맞는 3초 끝 문제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들도 잘 익히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도 실수 없이 정답을 톡 고를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토익 실전 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신영화 선생님의 토익의 요점만 짚어주는 토요 영화 시리즈도 빠짐없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토익 정보기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